음식이 와... 피크닉엔 역시 도시락이죠. 보기만 해도 맛있고 예쁜 피크닉 도시락과 함께 엄마의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뭐 소풍 온 것 같은데요? 이게 뭐지? 네? 뭐예요? 뭐예요? 따님인가 봐요. 효용? 효용. 효용.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희 엄마 좋은 여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아, 이게 따님이 준비했나 봐요. 아, 웬일이야. 잘해. 파이팅. 끝! 아, 따님이 준비했구나. 네. H, C, 형, 걸, C, S, 산수. 산수. 우와. 이거 아주 의미 있게 잘 만들어놨네, 여기 따님이. 네. 드셔보세요. 오, 음식도 잘하네요, 따님이. 만든 거 아니, 산 거예요. 저기, 실례지만 무슨 뜻이에요? 저 찬숙 씨보다 조금 위예요, 그냥. 뭐가 위야, 우리는. 어, 우리 엄마가 연하로 부르나 보다. 나이 대, 나이 지는 63. 동안이시다. 정말 동안이시구나. 산수 씨보다는 위예요. 저는 돼지띠예요. 그럼 위예요. 닭 띄세요, 개 띄세요? 아니, 그냥 한 밥으로 따지면 한 몇 천 끼 더. 아, 그래요? 그런데 어디 가서 나이 얘기하면 이제 점점 얘기하기가 싫어요. 갑자기 신기하게 날라. 왜요? 왜 신경질이 왜 나요? 그런데 저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정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서 가끔 누가 물어봐요. 실례지만 몇,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40 중반입니다. 그냥 그래버려요. 그럼 아, 예,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아니요, 믿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참. 애들 없으세요? 아들 하나요. 아, 그래요? 네,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손녀, 손녀죠? 예? 할아버지 씨? 아들이 딸, 아들이 딸 낳아서. 웬일이야. 지난주에. 네. 첫돌 잔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안 어울리는 할아버지시네요. 그때로 짠 한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물이래.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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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